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론 나든지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지나치게 미국의 특정 정당을 편애한다는 그런 인상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 같은 그런 신문사들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도 보도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공화당도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 후보도 선전하는 걸 보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트럼프 후보도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게 되면 그냥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낙선을 그냥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국의 주류 언론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후보를 저주하는 그런 기사를 계속 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말도 보면 국제정시에 어두워가지고 여러분들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이나 또 해방전국에서 보면 한국의 많은 정치주자들이 시야가 협소했던 그런 점들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선중앙동화가 유능한 게 아니고 유식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 언론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멍텅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미 대선에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특히 그렇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도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해리스 후보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와 격차를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벌렸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국민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찌라시 수준으로 무슨 미국의 특정 정당의 당기간지 수준 정도로 한국의 조선중앙동화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사를 신는 겁니다. 그것도 와싱턴 특파원의 젊은 기자가 이민석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쓰는데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스도 다뤄야 되지만 팍스 뉴스나 이런 뉴스도 공개적으로 잘 다루어 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동시에 균형 잡히게 소개하고 그걸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제시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냥 본인들이 편집 방침을 정해가 전부를 다 한 방향으로 소물이 몰고 가듯이 그렇게 몰고 가면 되느냐 진짜 엉터리 기사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젊은 기자들이 그냥 그대로 뺏겨서 그렇게 내면 이런 기사를 여기에 모닝 컨설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 대개 독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US Today, 뉴욕타임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여론조사업체인 인사이드 어드벤테이지가 800명을 가지고 이런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50%로 헤리스를 이 포인트 앞섰고 그럼 여기는 또 좀 다른 이야기를 소개했네요 7개 경합주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현실변의 판세가 예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기자는 글을 제대로 썼는데 편집자가 이렇게 글을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조선일보가 조금 당연히 독자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밑에 이러면 한 50여 명 정도가 댓글을 남겼는데 요즘 사람들은 정보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조선일보가 그냥 먹여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얼추 한 70% 정도가 조선일보가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 중에 끊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 기사치고 많이 보셨습니다 53명이 글을 남겼는데 제가 볼 때는 얼추 한 70% 정도가 조선일보를 남으라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여기 보시면 현지 상황과 역행하는 조선의 기사를 보면 조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3명이 찬성하고 2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신문사도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시점, 독자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트럼프가 기득권 미디어와 각을 세우니 조선일보가 긴장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주와 데스크의 희망이 반 트럼프 일색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조선일보가 아무리 한쪽 방향으로 이런 국민들을 몰고 가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한 일은 한 달 정도 앞서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44명이 여러분들 이런 의견에 찬성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나잘린, 미국 사이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번역합니까? CNN나 AMBC 등 주류 언론의 편파적인 해설과 트럼프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그대로 옮기면 독자는 아마도 외신이라 믿을 겁니다 그냥 한국 언론의 기우제식 바람을 적으면 됩니까? 확스 뉴스 등 다른 외신도 균형있게 다뤄야 될 제대도 된 언론입니다 15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지 않습니까? 독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반 트럼프 선봉장 역할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제가 많이 방송하는데 활용하지만 조선일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스켈로라이나 조지아주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그래서 확보한 선거인산수는 해리스가 226표, 트럼프가 251표입니다 트럼프는 러스벨트에서 펜실맨에만 이겨도 270표이고 해리는 러스벨트를 전부 이겨야 당선할 수가 있습니다 총덕표수는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3명이 찬성이고 1명이 반대고 예론조사 중 해리스가 이긴 것은 크게 다르고 트럼프가 이긴 것은 구석에 작게 다르고 오늘도 조선일보가 미국의 민주당 기간지가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찬성, 6명이 반대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사람들도 이런 걸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독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적인 걸 미국 대선의 조선일보 기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백자평 댓글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100%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목만 보고 다음에 댓글을 보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이 기사를 어떻게 보냐? 24명이 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느 편에 편을 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한 여러분들 한국의 국익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여론이 해리스에게 유리하지 않은 여론이 더 많습니다 왜 트럼프에 대한 불리한 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스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명이 찬성해 3명이 반대지 않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걸 가끔 다루겠습니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국내 문제만 거짓말한 게 아니고 국외 문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조선일보는 이민석 특파원을 소황하시기 바랍니다 밥값도 못하는데 뭐 특파원을 하는 겁니까? MBC 토론회에서 질문지가 유출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독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오 타입과 편견을 갖게 선동선전하지 맙시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분야의 악영어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정직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언론사가 정직하다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사실을 보도하면 정직함을 그냥 말해주는 거잖아요 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느냐 편집실에서 여러분들 입장을 정해놓고 전부 그것에 맞추고 여러분들 기사를 쓰고 제목을 뽑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함이란 덕목이란 것은 국내 문제를 보나 국외 문제를 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